오늘 낮 12시 40분쯤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. 소방당국과 삼척시는 헬기 3대와 굴짝기 6대 등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건물이 조립식 패널로 지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 불로 양계장 건물 3동이 전소됐고 닭과 병아리 28만 마리가 소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